조용히 가면 되나? 조용히 가면 되나? 이렇게? 보이네? 보이네? 어떻게 하는거지? 그냥 뛰어갈까? 아니 뛰어.. 내려갔다 가볼까? 각도때문이었나? 뭔가 있을거야 유리가 다 깨져있어요 유리가 다 깨져있어요 어? 그림도 올라타볼까요? 여기 올라가 여기 올라가 안올라가진다 여긴 안올라가진다 이쪽 방은 아닌걸로 타고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의자를 끌고 갈 수 있을것 같은데? 유리.. 아아 어? 의자를 왜 끌.. 끌까요? 잠깐만 이것도 옮길 수 있어 의자 2개? 이 자리를 들고 계단 위로 올라갈 순 없겠죠? 그저 카페까지는 안돼요 그저 카페까지는 안돼요 그 위쪽에? 위쪽에 어.. 여길 올라가야되나? 계단 2개가 의미가 있을거죠 여름 왜 두개지? 아 유리 저거 유리 안집어졌어 허니버터 측님 어서오세요 아.. 서랍장 위가 안보였구나 그죠? 아.. 오시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쇠가 열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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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어.. 그냥 점점 정체가 나쁜 놈으로 바뀌고 있어요 나쁜 애 같애요 나쁜 애 같애요 뭐.. 게임.. 엔딩 때 밝혀질 것 같았지만 나쁜 애 같애요 네.. 그래가지구 안 매달려지네 아.. 막혀버렸다 아.. 아.. 여기 유리 여기 일로 가봅시다 근데.. 여태까지 진행한거 보면 얘가 맞는거 같애요 나쁜 놈 나쁜 애가 그냥 얘가 나쁜 애 같애 근데 그걸 얘도 막 모르는거야 본능에 딱 움직이니까 본능에 따라 움직였더니 막 뭐야 이게 유리가 안집어져요 이 유리는 아.. 의자 두개로 뭐하는거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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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서야돼요? 2층에서 해야돼요? 1층에 서야돼요? 이것저것 해봅시다 일단 수건 올라가서 뭐하려고 피하가면 된다고? 왜이렇게 쉬운거였어? 왜이렇게 쉬운거였어? 아니 깨뜨려 밀어서 깨뜨려 열쇠다 숨어 여자가 오겠지? 안오네 챙겨 여자가 어디지? 여자가 없어졌어 여자가 없어졌어 여자가 없어졌어 아 왜 던져 꽂자 아 되게 허무 너무너무 생각했다 우리가 피해간다는 생각을 못했어 나 무서워졌어 어딘가에 진짜 아 되게 이쁜 누나일거 같아 그쵸? 되게 이쁠거 같지 않아요? 나만 그래? 나만 그래? 일단 몸매는 합격 거울이야 이거? 거울을 붙이면 죽는건가? 뻔한데? 이제 무섭지 않은건가? 저기있다 어디있어 어디있어 야아 야아 아 이거네 빨리 집어 빨리 집어 일어나 일어나 여기다 빨리 얼굴을 보여줘 얼굴을 보여줘 빨리 얼굴을 보여줘 얼굴을 보여줘 아니 얼굴형도 잘가량이야 얼굴형도 달걀형이야 마이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머리끈 풀렸다 어, 배고프다 아잇, 아잇 아잇 저 목선을 봐 한, 구둥진되는 것 같은데? 가면도 봐, 이거 가면이다 가면, 가면을 집어 아닌가? 아잇 아잇 아 아 아니, 어린 놈의 새끼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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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리틀 라이트메어네 악마였네 그냥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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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고 왔습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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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태양색 태양색 진짜 악마 태양색 태양 가지 말까? 악마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 좋지 않지 않아요 갈 수밖에 없지 숙녀의 강도 숙녀의 강도 이거는 DLC가 나오겠네 이 정도면 BJ 히데요신님 어서오세요 앉게 쓰면 열쇠가 없어서 진행을 못했을걸요? 히데요신님 그 엔딩 때 오셨네 없어졌다 없어졌다 배였어 계속 배 안에서 아 그 그 여자 모양 도자기 또 뭔가 있을수도 있겠다 BJ 히데요신님 네 들어오시자마자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되게 끝났네요 진짜 3시간이네 제가 알아봤는데 한 3,4시간 걸린다 했거든요 한 3,4시간 걸린다 했거든요 히데요신님 죄송해요 끝나버렸어 이제 다른 나이트로 할까요? 내일 주말이기도 한데 이게 뭐야 넘길까? 빨리 안나 안넘어 가나 아 해석 감사합니다 할로우나 해석 노울구대님 어서오세요 어떡하죠 이게 엔딩 엔딩 봤어요 노울구대님 죄송합니다 그냥 끝내버렸어요 나가셨어 아 감사합니다 이거 넘길까요? 그냥 넘기는게 낫다 끝났다 이런거는 끝까지 봐줘야돼 괜히 반다이 님들 28,000원짜리를 지금 공짜로 보셨습니다 이번에 DLC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해보니까 마지막에 뭐 나와요? 깜짝 놀래 띄는거 아니야? 잠깐 잠깐 뭐 나와요? 잠깐만 멀리 떨어져 있을게 그리고 얘기는 합시다 히데요시님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듣고 계시나요? 히데요시님 아닌가요? 히데요시님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방 들어온 BJ분들은 다 즐겨찾기 하기 때문에 이따 즐겨찾기 하러 갈게요 이따 즐겨찾기 하러 가겠습니다 계란후라이 먹고 있어요 계란후라이 근데 엄청 무서운게 아니었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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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일문여자의 목덜비를 지금 제가 정말 그 가넬 가넬픈 여성이었는데 아쉽네 죽어서 아쉽다 아니 죽어서 아쉽다 봤냐 아 해석 필요하신 분은 방송국에서 그 우리 회장님 해피님이 올려주셨거든요 그거 한번 방송국 가셔서 보시면 될거에요 아 엄청 기네 근데 빨리 끝났어요 하루만에 끝났어 다행이다 일찍 끝나가지고 도토미 토토미 타칼 달 일본이름이 맞네 히데어신님은 무슨 방송 하세요 아 10초정도 나와요 우리 엔딩 보고 갑시다 우리 아 블레이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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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격투게임 아니에요? 그 2D 그 2D 그 격투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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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투게임 이번에 스팀으로 스팀으로 나왔던 나왔던데 저 옛날에 그 플스로 했어요 블레이블루 음 음 나 2D인데 그 키워드 보거다 괜찮았어요 제가 보기엔 랩으로 나 같이 할 사람이 없었어 언제 끝나 아 아 창윤광씨가 아 아 이름 나왔어요 김혜씨 김혜씨 아 넘어가도 돼요? 버튼 눌러도 되나? 버튼 누르면 엔딩 나와나? 아 그래요? 혹시나? 그거라도 거의 다 본거 같은데 이거 나오면 끝난거지 이거 나오면 끝난거야? 리틀 라이트멜 오 오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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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발 많은데서 사면이는데 아 그거 계속 달려야 돼요 그거 그 가방 위에 올라가서 바로 넘어가야 돼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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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pret 아 그럼 감사합니다.